그래도 장비 덕질을 하고 싶어 어이? 뭔 소리야 니가 나한테 말하지 말고 카산드라한테 말해 그런거 어디 보고체계와 지휘체계를 무시하고 함부로 건의질이야 니가 카산드라한테 보고를 하면 카산드라가 나한테 보고를 하고 니가 다시 결정해서 카산드라한테 말해주면 카산드라가 다시 어? 너한테 말해줄거 아니야 그래 아주 전형적인 수직적인 조직문화의 끝을 보여주지 수직적 조직문화 우센 Spiritual 희 Gracias 맞아 동생 이번에째 결국에는 진짜 어휴 정말 큰일이다 어휴 너는 모든 것을 다 잡았지? 너는 체스터 모로를 구입할 수 있을까? 내일, 내일 알바 못 가면은 병문안이나 가려고요 그래도 한번 얼굴이라도 봐야지 아니 세상에 자기 방에서 자기 물건들다가 허리를 삐끗했는데 허리 삐끗한 걸로 2번까지 하다니 근데 모로... 모로... 레미 듀VAL 그들은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을까? 모든 것을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살빼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말을 안들어요 자 이제 체스터 모로를 처치하자 자 이제 이 녀석을 자 인신매매자의 우두박을 터십시오 저 사람의 사례들이 다 살 좀 빼라고 했거든 나만 그런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부터 시작해가지고 친구들 막 아는 형들 막 아휴 끝까지 말을 안들었더니 결국 그렇게 됐어 남자에요 자 이제 이 녀석만 처리하면 또 어...뭇이 그냥 이 지역을 총괄하는 녀석을 또 잡고 그러면 일단 지역은 다 공평하게 애들한테 나눠주는게 돼 그렇게 되면 엔딩에서 어... 애들이 나한테 대하는게 좀 달라지겠지 한놈한테 몰아주는 것보다 아니 그 천하산분지계도 아니고 상복지야? 어... 하지만 사실 상복지는 결국엔 진나라가 통일했는데 과연 아이고 아유 아재 미안해요 있어요 그냥 개요? 음 장난아니게 개 개는 살이 치면 배로 다가가가지고 어...어렸을때부터 그랬거든 나랑 완전 완전 180도 틀려요 성격이라든가 이게 어... 나는 사서 걱정을 하는 스타일이라면 걔는 사서 걱정을 안해서 문제인 스타일이야 어... 나랑 180도 틀려가지고 진짜 나는 솔직히 사서 걱정하는 스타일이거든 일어나지도 않는 일 가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내 동생은 진짜 야... 너무 걱정을 안해서 문제야 매사에 맥간 치워야 되는데 그런 것도 어? 어? 자 그럼 여기가 되겠지? 내가 이곳에서 나를 부른다 내가 이곳에서 난 나 아 아 아 아 어 너는 뭘 원 그니까 안 죽는다 근데 그게 내가 너는 죽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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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개인적으로 스스로한테는 엄청 좋은 성격이죠 내 동생 성격이 근데 주변인들을 힘들게 하니까 문제지 그 성격 때문에 보는 사람은 답답하니까 자기 사는 데는 최고의 성격이지 좋았어 자 이제 이 지역 대빵 누구냐 누구냐 죽이겠다 죽인다 자 됐어 자 돈오버닛 레미듀말에 대해서 더 알아내드렸습니다 자 이제 레미듀말도 처치하고 아주 아름다운 상황이 연출되겠어 아유 또 여기까지야? 아유 진짜 빠른 이동도 없는 주제에 진짜 작작좀 해라 작작좀 내가 빠른 이동이라도 있으면 이렇게 이러지도 않는다 하지만 없잖아 또 내가 운전해 가야되잖아 가슴아파도 그냥 가슴만 아파 아니 내가 진행이 너무 느린건가? 아니 벌써 엔딩 보신 분들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꽤 있는거 같더라고 아니 그래도 하루에 3-4시간씩 꾸준히 하는데 그 사람들은 하루에 몇시간씩 하길래 뭐 하루에 막 멋참해가지고 한 10시간씩 해가지고 엔딩구나 신기해 나는 아무리 게임 좋아하고 게임으로 방송을 해도 하루에 10시간은 게임 못하겠던데 많아야 한 3-4시간 4시간? 5시간? 진짜 재밌을만 5-6시간까지 하는데요 나는 이 나는 10대때도 그렇게는 게임을 안했던 것 같아 그렇게 막 오랫동안 10대때도 밤에 몰컴을 해도 밤에 몰컴을 해도 그냥 온라인 컴퓨터 사이트를 봤은 바지 게임을 그렇게 오래 해지하지 하진 않았었는데 게임하는 것도 습관인가봐 또 다른 게임을 못하겠는데 저는 솔직히 시뮬레이션 게임에도 한 5-6시간 이상은 못하겠던데 아 시뮬레이션 게임이나 RPG 게임이 호흡이 좀 길잖아요 그래도 난 그렇게는 못하겠어 한판하는 데 오래 걸리긴 하는데 몰입도가 있고 이런 게임도 있긴 한데 아무튼 또 내일 혹시나 동생 병문 안가면 가가지고 살 좀 빼라고 또 한마디 하고 와야겠구만 한마디 안 할 수가 없어 그래도 안 들어먹으니까 얘는 또 뭐하냐 아 뭐야 발 또 깎고 있었어 이런 listen to this 이런 you are much too important to be caught up in all of this is the situation unfortunate course it is but nothing he is doing changes anything let Sal's men handle it Sal's men Olivia the people of this neighborhood expect me to protect them not some greased up whop asshole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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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need to respond to this I need to send a message to those niggas and the guineas but here in Frisco Fields we take care of our own this is a mistake, Remi you can jeopardize everything we have been working toward 이 두놈 두 년 놈들 이런 표현은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이것들을 둘 다 제끼는 게 이번 평가보고만 sometimes I think you've forgotten your station in life, Olivia a minute or so later Olivia called Sal told him Remi's Southern Union pals were out looking for you if you head back up there I'm sure it won't be long before you run into some of them get them to tell you which hole Remi's hiding in yeah once I'm done with that prick Olivia's next getting to someone like her ain't gonna be easy between Marcano's men and all those rich white assholes she runs around with a spot me coming a mile away I need you to look at our options, come up with a plan okay, I'm gonna look at our options and come up with a plan what's wrong with you, man? personal hygiene is very important I'm gonna look at our plans 진짜 이 도놈아인 녀석은 어떻게든 놈이야 자, 이건 전쟁이야 자, 남부연합 집사를 찾으래 차라리 남부연합의 메이드를 찾으라 그러지 열심히 찾을텐데 고시의임을 다해 찾을텐데 하음 아으.. 공신의임을 다해 찾을텐데 아으.. 감기가 올려놔 얼마전에 감기 기껏 나왔던 말인데 목이 계속 칼칼한게 영 좋지 않아 아주 좋지 여기 아닌가? 잘못 들어갔나? 어... 어... 일단 가보자 알아 나도 윤곽산 쿨 광고 봤어 봤어요 맞지만 안먹을꺼야 그냥 물 많이 마시고 잠이나 자야지 뭐 지역이 이렇게 넓은데 어떻게 찾으라는거지? 아이씨 남부연합의 집사들을 신문하십시오 남부연합의 집사들을 자 남부연합의 집사들을 신문하십시오 아이고 아이!!! 이럴래?? 옛 전망대 근처 라네요 가보자 유니어 친구들과 함께 68년대에는 KK 대단히 대놓고 이렇게 쓰고 다녔었나 너무 없어보이잖아 무슨 꼬깔콘도 아니고 대가리에 지폐때만 쓰는거 아니야 원래 아닌가요 레드넥들이 괜히 레드넥이라고 부르는게 아니구만 그래도 습고참 콩콩콩 좌깐만 흐어어어 잠깐만 이쪽으로 돌아가나 이쪽으로 돌아가나 비슷비슷하겠다 가자 아 그래요? 저것보다 더 심했어요? 하기에 막 50, 60년대 할로윈 사진 같은 거 보면 으스으스하더라 뭐 그런 정서가 있던 시기였으니까 60, 70년대나 지금 보면은 사람들 기겁하고 경찰에 신고할 만한 것들을 막 쓰고 다니는데 옛날 사진 보면 그런 거 생각해보면은 뭐 그럴 수 있겠나 약 좀 가져갈게요 헤헤 어이구 자 여기 방탄복도 좀 가져가자 아 컴온 인 테크 룩어라운드 어 테이크 룩어라운드 어 그래요? 아휴 흑인이었어 미안 그래 나는 인종차별을 하지 않아 백인이든 백인이 운영하는 가게든 흑인이 운영하는 가게든 둘 다 턴다 난 가채 없어 직장 백인이든 아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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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날씨 날씨가 고정적으로 바뀌는 그게 있죠 그걸 따라서 어이 잠깐만 무기를 겁나게 주는 걸 보면 제 거나 한번 써봐 이런 주발주발 주진 voir 주진란 좀 부풀 시작하면 주진란 넌 bouncing 해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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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야 여보세요 이씨기야 뭐 어쩌라고 아 수류탄 없어 괜찮아 나한테는 화염병이 있으니까 화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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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이거 레미듀발 아닌거 아니야 맞았어 아닌가 감히 흑형한테는 이거라고 하다니 이건 뭐 싸이의 챔피언도 아니고 자 윌슨 서장 인터뷰 미방 이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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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또 올리비아 마르카누 를 처치하래 이거 참 처치해야 될 사람이 참 처치해야 될 거 아니야 이때는 뭐 어느정도의 인종차별주의가 차별이 당연했던 시기라 시대라서 그런가 봐요 자 아직 프리스코 프리즈가 완벽히 우리에게 되지 못했어 자 이제 올리비아 마르카누를 처치해야 된다 채널도 백인전용채널 흑인전용채널 이런게 있었으니까 뭐 라디오도 그렇고 음악차트도 백인음악 흑인음악이 나눠져있던 시기라서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예금할 돈이 없대 이럴수가 너무 가슴이 아프다 예금할 돈이 없습니다 무엇인가 예금을 더 무섭고 한가오 aroma 서부 nourísimo 를 모듬집 지연 SNions table 무섭 儿 요 entrepreneurs 볼 수 없었을 뿐쯤 있습니다 자 여긴가요? 아이고 여긴가요? 자 돈오번하고 일단 만나보자 컨트리클럽? 어어 쟤나꺼니 모델말이네요 벌써 저녁했어요? 자 벌써 2년이 흘렀단 말이야 그리고 난 2년동안 참 변함이 없구만 여러가지 의미에서 수고하셨네요 툰쿠도 저녁하고 재량권님도 저녁하고 의행님도 저녁하고 네 방송 황금기를 함께했던 멤버들이 다 저녁해버렸구나 수고하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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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이 없을까? 수고하셨네요 10명인만을 당황하기에 이 녀석을 죽여있어 조금만 믿어 셀? 난 그냥 사업 네 돈 좀 버는 것보다 사업자금 플러스 알파 되는게 더 나을 것 같아가지고 내 면을 제가 한장의 비율을 내 면을 내 면을 이 면을 이 면을